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이 6월 22일 북한 선교주의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전국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김동엽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올해로 분단 69년, 정전 61년이 됐지만 우리 민족은 화해하지 못하고 극한의 갈등과 대립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분단의 죄책을 고백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화통일을 선물로 주시는 그날까지 북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지난해 정전 60주년을 맞는 2013년부터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까지를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특별 기도주간으로 선포해 묵상자료를 준비했으며 묵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교단사나 전국교회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